유튜버 찌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국진, 카라큘라는 사과한 반면 구재혁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죠 찌양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1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측 변호사가 구재혁에게 자료를 넘긴 정황이 담긴 녹취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한 건데요 찌양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구재혁에게 5,500만 원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재혁이 지난해 2월 찌양의 탈세 의혹 제기 영상을 이메일을 보내며 이것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찌양은 탈세뿐 아니라 조건 만남의 루머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구재혁과 전국진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